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우쿠렐레의 허윤강사입니다. 모두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시죠? 아직까지는 낮에 조금 덥기는 해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시원해져서 지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패티김님이 부르신 그대 없이는 못살아 이 곡입니다. 일단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. 코드는 F코드가 나옵니다. 그 다음 A마이너 B플렛 코드라고 해서 1번 손가락으로 1프렛 1, 2번 줄을 같이 눌러주시고 2번 손가락으로는 3번 줄 2프렛 3번 손가락으로는 4번 줄 3프렛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여기 1번 손가락이 줄 2개가 누르기가 조금 힘들어서 소리가 깔끔하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일단은 소리 하나하나 깨끗하게 나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.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이렇게 나죠. 이제 노래하면서 코드 바꾸다 보면 밑에 1, 2번 줄이 조금 투명하게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꽉 신경 써서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C7 코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B마이너라는 코드가 나옵니다. B마이너는 아까 B플렛이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손가락 3개 손가락 하나로 줄 3개를 눌러주시고 3번 손가락으로는 4번 줄을 3프렛 눌러주시는 거예요. 아까 B플렛은 요기를 눌렀다면 이번에는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이 없이 대신에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줄 3개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. B플렛이랑 비교해보면 B플렛 소리는 B마이너는 얘를 떼 버리시고 이렇게 화음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. 그 다음에 D마이너 코드가 나오네요. D마이너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오른손 주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섬마을 선생님이랑 똑같은 칼립소 주법이에요. 그래서 오른손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 다 업 업 다 다 업 업 다 다 업 업 다 다 업 업 다 다 업 업 다 다 업 업 업 다 다 업 업 업 다 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전주 4마디 후에 1, 2, 3절 한번 해볼게요. 실제로 패티김이 부른 노래를 들어보면 2절까지는 이렇게 노래 지금 이 코드 그대로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전조라 그래가지고 조가 약간 바뀌어요. 한음 정도 올려서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 왼손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냥 이 기본 코드 알려드렸던 이 기본 코드로 전체 노래를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날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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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모해 강금이 바다로 올라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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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 때문에 장미꽃집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사모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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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아랫부분에 가면 떠나가면 못 살아 하는 부분에서는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칼립소 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다다업 다다업 이렇게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떠나가면 못 살아 이렇게 다다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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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업 한번 더 해볼까요 떠나가면 못 살아 다다아악 이렇게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거기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는 한마디에 코드가 세 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B플랫 F, C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B플랫인 부분은 다다업 해주시고 F에선 다운 C세븐에서 다운 마지막에서는 이제 한마디는 칼립소로 해주고 제일 마지막 마디는 짠 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다시 해볼게요 조금 어렵죠 코드 세 개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노래 한번 불러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노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 안녕 안녕